CCTV에 얼굴 한 번을 안 비치고 철저한 놈들이야 원하는 건 뭐든지 구해주신다고 국세를 찾았어! 비밀옥션에 오늘 밤 새벽 2시 대눈이 없이 10억 우리끼리만 아는 다크 웹사이트가 있어요 함정을 봐자 나이가 많고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야 돼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? 우리가 하죠 맞다! 맞다! 맞네! 동영! 뭐야 이 새끼들아! 지성에 던져! 던져! 너는 대체 어떤 세상에서 사는 거냐? 웬만한 건 다 되는 세상? 겨우